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살려줘요 좀 살려줘요도 아니고 살려줘 이렇게 경로를 하시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어제 결국은 거부권 행사를 예상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문 1면부터 쭉 보여드린 다음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경향신문 1면 보여주세요 경향신문 보시면 제목 글씨체가 오히려 조그매요 제목 글씨체가 작은데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거부권인데 사진이 다 말해주니까 글씨 제목을 크게 달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상대적으로 뭘 크게 배치했냐 말씀하신 대로 사진인데 사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비켓든 거 딱 나와 있잖아요 사실 이 신문은 이 메시지에 상당히 힘을 싣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편집 되게 잘했어요 저는 눈에 탁 띄더라고요 여러 신문 가운데 경향신문이 가장 눈에 돋보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결 1면 보여주세요 한결 1면은 사진은 똑같은 거 딱 썼습니다 그리고 제목 윤 대통령 최상병 특검 민심 끝내 거부 네 민심을 거부한 거다 한결엔 약간 꼬장꼬장한 맛이 좀 있어 보니까 그렇죠 민심을 거부했다 딱 도장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경향하고 한결에는 어쨌든 간에 이 거부권 행사의 어떤 부당함에 대해서 방점을 딱 찍어놓은 그런 편집이지 않습니까 한국일보 1면 보여주세요 여기서부터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신문들이 윤 10번째 거부권 또 대결 정치 수렁에 윤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또 정치가 어떻게 되려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또 대결 정치가 되겠군 그리고 사진은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전 해병대 사령관하고 박정은 전 대령이 같이 공처 출석한 거 이거를 실어놨고 그다음에 동아일보 1면 보여주세요 동아일보 1면 제목도 윤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야당 전면전 그래서 또 싸우는구나 이런 느낌이죠 약간 동아일보 최근에 보도 논쩌하고 비슷한 편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진은 뭡니까 김계환 박정은 이 대립구도 서로 째려보는 사진이야 그렇죠 이렇게 배치를 했고 중앙일본면 보여주세요 중앙일본면은 용산 특검 거부권 야당은 탄핵 시사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양측이 맞붙는다 이 느낌인데 사진은 이제 유도 선수가 나옵니다 태극마크단 제1동포 허미미 선수 20대 우리 20대 제1동포의 허미미 선수가 29년 만에 한국 여자여도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인데 우리 요즘 그런 거 종종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신문을 열심히 들여다보다 보면 굉장히 곤란한 지면을 만들 때 그럴 때 꼭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를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 소식이 나쁜 소식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좋은 소식이고 희망이 되는 소식이죠 특히 이제 우리는 편집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소식이죠 20대의 제1동포 스타 유도 스타 탄생했다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조선일보 일명 보여주세요 없습니다 저거 뭐야 뭐야 이거 없고 연금개혁 시간 일주일 남았다 연금개혁 중요한데 반도체 AI 미래 다시 설계 삼성이 사장인가를 바꿨다 부사장을 바꾼 겁니까? 지금 자세가 안 나는데 퇴직한 사람을 다시 데리고 와서 새로운 혁신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신문들이 걱정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삼성이 많이 뒤처지고 있는데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한 건 그 밑에 근데 그 사진도 우리 또 54세 골프 스타 골프 우승했다 최경주 선수 근데 이것도 어제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그 전날인가 일어난 일이거든요 아니 이거 사람들이 윤 대통령인 줄 알고 잠깐 헷갈릴 것 같아 뭐 글쎄 뭐 54세 골프 선수에 대해서 저렇게 실어놓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조선일보 일면 어떻게 저렇게 편집을 하냐 그리고 이분이 제가 보니까 이게 사실 어젠가 그젠가 우승을 해서 이분이 막 이렇게 물 세례 맞고 이런 거 골프는 뭔가 이기면 물 뿌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사진이 그 사진이 그 사진이 그 사진이 그 사진이 그 사진이 다시 우승하게 됐다 포기하지 않는 그 집념 뭐 이런 거 그런 것에 대해서 감동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미 사실은 지나간 뉴스인데 이분을 따로 인터뷰해서 왜냐하면 조선일보 독자층을 고려한 것인지 54세에도 불구하고 30년 습관을 바꿔서 시간을 되돌린 이러한 비결은 뭐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 독자층에 뭔가 희망을 주는 그러한 뉴스를 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밑에 가야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얘기가 눈에 들어오고 사실 우리가 이 시간에 지면을 다 넘겨가지고 보여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막 넘기잖아요 다른 신문들은 넘기면은 이게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앞으로 난리가 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제 의견은 어떻게 되고 공수처 수사는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가 쭉 있는데 그게 ABC지 그렇죠 조선일보를 넘기면 다른 얘기만 있고 한참 뒤에 가야 이제 뭐 마치 이제 일상의 한 조각인 것처럼 이 거부권 행사한 것이 예전에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 눈조가 우리 안전벨트 꽉 메고 있을게 네가 그러든가 말든가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갈게 골프나 칠게 가가지고 열심히 골프 쳐가지고 우리도 한 30년 좀 뒤로 갔으면 좋겠어 젊어졌으면 좋겠어 관심 없어 나 그렇죠 마음대로 어디 하시든지 말든지 뭐 마음대로 해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렇죠 약간 그런 뉘앙스의 편집이다 저 별로 다루고 싶지 않고 보여주고 싶지 않다 조선일보의 그런 마음이 드러났다라는 건데 그래서 일단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나를 잠깐 설명을 드린 다음에 신문들의 구체적인 보도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거부권 행사한 거죠 그렇죠 거부권 행사했죠 거부권 행사하고 제가 마침 김민하 편가가 계속 TV 출연한다 그러니까 제가 마침 TV 출연하고 있는 사이에 그 시간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딱 나와가지고 거부권을 왜 우리가 행사할 수밖에 없었는지 대통령을 대신해서 쫙 이렇게 기자회견처럼 브리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지금 지켜봤었는데 어찌 됐든 예상 그대로 우리가 어제 아침에 고독자분들께 설명을 드렸잖아요 국무회의 오전에 열리는 국무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를 하는 자리에서 제2 요구를 건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몇 시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나올까 한 몇 시쯤일까 막 이걸 궁리를 했는데 결국은 그래도 신문 만드는 시간 전에는 나와야 되니까 한 4시가 조금 왔는데 3시 반쯤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셨다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목조목 틀린 얘기를 조목조목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야 합의가 없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 특권 구성이 야당 주도로 이루어지는 점 이런 걸 문제로 들면서 헌법소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 국회의 제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어서 대통령께서는 이미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고 바직 의혹이 있거나 납득이 안 될 경우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겠다고 주장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면서 정부는 최상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국회 28일에 본회의에 예정돼 있는 거죠 그렇게 본회의에서 예정이 돼 있는데 실제로 열리는 거신가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또 여느냐에 달린 거죠 설마 안 열겠어 진짜 여는 거죠 진짜 깨지는 수가 있다 정말 여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수박이네 어쩌니 그런 소리를 하던데 여는 겁니다 맞아요 안 열리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이때 국민의힘에서 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게 되면 거부권 행사가 무력화되고 만약에 그거보다 더 적은 이탈표가 나온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더 이상 최상무형특권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가 되는 이런 운명을 맡게 되겠죠